아 김진우 선수 투구펌도 김진우랑 비슷한데 이름도 김진우 김진우는 커브가 주특기인데 이 형도 커브가 주특기죠 다시 했다 형 2% 나갔다 지금 이거 하나 찍는데 커브에요 커브 김진우 커브 죽이지 아 역시 김진우 커브에요 아 역시 죽여주네 오케이 야 찍고 간다 준서 안녕 준서 너도 보여 아이 개좋았는데 이거 다 됐어요 날 찍으니까 라스트 승관이동 라스트 하면 안 돼 왜? 위에서도 찍어야 돼 이거 꼭 찍어야 돼? 지미집 한 번 해야지 오케이 지미집 간다 형 나 벌써 있는 거야 얼마 야 근데 이렇게 올려서 딱 찍자 진짜 찍고 보미자 멈추자 환상적이야 이거 그림이 형 이렇게 하고 다섯 개만 하자 해 내가 못 버텨 형 이렇게 하고 다섯 개만 하자 해 내가 못 버텨 끝내자 끝내자